남서의 무대 그 해주던 그 사내가 해니 우리 요즘은 보이질 않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속절없이 스쳐간 날들이 정이 든 걸까 궁금해지는 희망은 왜 그런가요? 이것이 사랑인가요?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 내 때면 징긋징긋 윙크해주던 그 사내가 해니 우리 요즘은 보이질 않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스쳐간 날들이 정이 든 걸까 궁금해지는 희망은 왜 그런가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 만나면 데이트도 신청해야지 커피라도 나누면서 얘기해야지 내 마음 고백해야지